여권 없이도 대만 맛집 프로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? 정말? 오늘은 종로에서 핫한다는 아메리칸 차이니즈 맛집 돌핀구구에 다녀왔어 외관부터 대만의 온 듯한 느낌은 가득 뿜어져 나오고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특유의 향신료 향이 신샘을 자극했어 약전 골목다운 인테리어도 재미있더라고 돌핀구구 베스트 메뉴 하나 둘 나와주시고 별빛이 내린다 우육면은 식감이 재미있는 부삭면과 야들야들한 아롱파테의 궁합이 딱이었고 마파연두부 덮밥 이거는 진짜 콩 먹어보는 거 추천 우반장 소스의 다진 고기와 연두부의 보드라움이 진짜 별미 그 잡채였어 유자향 가득한 크림케오 소이소스로 만든 쿵파오 치킨도 십상타치였어 특별한데 맛있기까지 한 미국식 종화요리가 먹고 싶다면 돌핀구구 앞으로